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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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! 너무 예뻐요! 너무 예뻐요! 이거! 이거! 이거 해줘요! 양손으로 해줘요! 양손으로! 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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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떡볶이 먹었어요? 언니 너무 예뻐요! 지금 예쁜데? 저 내추럴. 언니 사랑해요! 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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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따라해주면 안 돼요? We're trapped by your men. And we're trapped by your men. Too much love for me. 언니! 언니! 1번에서 왕사이드에 오세요? 2번에서 왕사이드에 오세요. 2번에서 왕사이드에 오세요. 몇 개 하냐고요? 노래? 왕사이드. 난 왕사이드. 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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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샷! ي! 한국의 momentos key 여자아이돌 중에서 왜 너만 검은색 입었을 수도 있어요? 그냥 저 검은색 입고 싶어서 입고 싶어요. 너만 검은색 입더라고요. 옷 너무 멋있어요.